안녕하십니다. 토끼네 아버님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주말이네요. 어제 제가 라이브 했습니다. 라이브하고 오늘은 주말이죠. 오늘은 담입은 이렇게 몇 점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담입은 사이즈가 업되고 가격은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를 영상에서 보여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요 아이하고 그리고 그 지당은 수거 몇 점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보실게요. 첫번째 이루는 요 아이입니다. 요거는요. 어 그전에 얼마전만 해도 요런 사이즈라면은 8만원대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7만원대? 7만원대 같은데 지금 요 아이가 어제 이거가 된 아이인데요. 네, 요런 아이가 5만9천원씩이에요.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 8 나오고 높이는 11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 아이는 좌측입니다. 5만9천원. 다리 이렇게 다 달려있고요. 좌측은 5만9천원. 우측도 요렇습니다. 우측도 5만9천원. 이런데요. 굉장히 예쁩니다. 사이즈 보시면. 자, 요 아이도 8 나오고 높이 11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가격 같습니다. 요 아이에 좌우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요 아이에 각 개당 5만9천원입니다. 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아이도 가격 개당 5만9천원짜리에요. 요런 아이들은 높은 분이고요. 네, 요 아이 다리가 달려있고 요 아이는 굽으로 되어있는데요. 그전에는 굽이 굉장히 낮았어요. 요만큼쯤 거의 1mm? 그정도밖에 안됐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굽으로 나오는 아이들도 제법 굽이 높아졌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 보시면 요 아이도 8 나오네요. 요 아이 8 나오고 높이 12.5. 요거는 8 나오고 8 조금 넘습니다. 높이 11 이렇게 나온 아이들인데 입구가 8 나오고 높이는 뭐, 아, 머릿속에 지우게 있네. 12에서 11.11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가격 같습니다. 5만9천원, 5만9천원이에요. 네, 요런 아이들 데려다가, 아, 그 목대에 있는 아이들 요즘은 창도 요런 데다 다 식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가격 확 내렸으니까, 네, 요 아이에 좋으신 분은 자, 5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5만9천원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조금 큰 사이즈, 요 아이들은 큰 사이즈에요. 어, 대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다미에서 큰 사이즈 롱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도 요 정도 되면 정말 가격이 많이 다운된 겁니다. 어, 요렇게 같이 세트 가도 되겠고요. 그리고 아니시면 요렇게 세트 가도 되겠는데요. 요건 조금 납작해요. 그래서 납작해서 둥근거보다는 요 아이에 요렇게 해서 제가 어, 세트 묶은 건 아닙니다. 묶은 건 아니고요. 두 개 해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아, 진단인데 목이 가라앉네요. 자, 사이즈는요. 11.5 나오고 내경은 7.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6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요건 조금 이렇게 납작합니다. 그쵸? 요게 이렇게 되어있고, 요게 납작하고 이런 아이. 16만원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그림입니다. 양각은 아니고 그림. 요 아이 16만원. 요 아이도 16만원짜리입니다. 네, 그쵸? 이렇게 16만원. 요 아이는 낮은 겁니다. 자, 요게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요게 받아보시고, 요게 불량이라 하시면은, 요거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요거는 이렇게, 음, 불량이 아니고, 요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빈티지 라인으로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자, 요기. 자, 이렇게 보실게요. 요거는 불량이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요게 불량스럽다 싶으신 분은 주문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2.5 나오고, 요기는 8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12 나옵니다. 요 아이도 16만원짜리입니다. 자, 요렇게 세트 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으죠? 요 아이 가격은 각 16만원입니다. 네, 요 분 아이도 이렇게 왔는데요. 칼라를 요렇게 넣어주시니까 굉장히 예뻐요. 요 아이도 엄청나게 큽니다. 요기 몸짓이 퉁퉁해요. 퉁퉁하고 요 아이 또한 퉁퉁합니다. 사이즈는요. 자, 10.5 나오고, 내경은 7.5 높이. 높이 16.5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 18만 5천원. 요 아이는 18만 5천원이고요. 요 칼라 굉장히 예쁘죠? 요렇게 예쁩니다. 칼라. 칼라 아주 빈티지스럽고 예쁘고요. 요런 아이 또한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매끄럽지가 안 하고 이렇게 빈티지 라인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니까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불량스럽다 하시는 분은 안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구울 때 갈라졌는데요. 요건 괜찮습니다. 네, 안 해도 괜찮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니까 혹시라도 주문하신 분이 받아보시고 요게 불량이다 하실까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11.5, 7.5 높이는 15.5 이렇게 나온 아이 요 아이 16만원입니다. 정말 예뻐요. 요렇게 칼라도 예쁘고요. 정말 빈티지스럽고 예쁩니다. 우측은 16만원 좌측은 18만 5천원입니다. 요 아이도 묶지 않았습니다. 좋으신 걸로 자고 써주십시오. 자, 요번 아이는 이렇게 왔는데요. 요 아이는 일월성 매화 같아요. 매화, 그쵸? 매화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고 요 아이는 컬러는 주황 색깔인데요. 자, 요기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몸집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통통합니다. 사이즈는요. 11 나옵니다. 매형은 7.5 높이 17 나옵니다. 네, 18만 5천원 엄청 커졌습니다. 요 아이도 9.5 높이 17 나옵니다. 네, 가격 같아요. 18만 5천원, 18만 5천원입니다. 요렇게 보실게요. 요런 아이들은 지금 양각은 아닌데 굉장히 예쁩니다. 요 아이의 좌우 같습니다. 18만 5천원씩입니다. 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매끄럽지 않고 빈티지 라인이니까 요거 제가 지금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요렇게 요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뭐 그런 거 집지 않아도 그렇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18만 5천원입니다. 네, 여기는 요렇게 왔는데요. 요번에는 이렇게 롱분이 많이 왔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크면서 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굉장히는 아니지만 거의 다 롱분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 아이도 또 짚고 넘어갑니다. 요렇게 빈티지 라인이에요. 요거는 깨졌겠습니까? 요게 일부로 요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드신 겁니다. 굉장히 예뻐요. 네, 여기 퉁퉁합니다. 사이즈는요. 네, 11.5 내경 7.5 높이는요. 17 나옵니다. 네, 요 아이도 18만 5천원 요 아이도 18만 5천원이네요. 요 아이도 모양새 굉장히 예쁘네요. 자, 사이즈 11 나오고 자, 높이 18 조금 크네요. 요기에서도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8만 5천원 18만 5천원 가격 같습니다. 자, 요렇게 앞에서도 요 칼라 분홍색깔 보여드렸죠. 요기는 또 요 칼라입니다. 앞에서 하늘색깔 하늘색깔인데 요 아이는 블루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아이들입니다. 칼라가 점점 이렇게 칼라풀하게 나오네요. 다미분도 그래서 예쁩니다. 가격 17만원 16만원 요렇습니다. 자, 사이즈는요. 11 요기 내경은 6.5 높이 17 아, 자, 높이 네, 맞습니다. 10 나오고요. 높이 16.5 이렇게 나옵니다. 17만원 16만원 요렇습니다. 네, 요기서 좋으신 걸로 자, 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블랙이 딱 3개 들어왔나봐요. 블랙이 자, 요 아이 블랙입니다. 요거는 더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네, 그쵸. 요렇게 또 더 붙여서 물닦이를 하신건지 네, 요 아이는 그리고 양각입니다. 훨씬 더 예쁘죠. 손이 얼마나 더 많이 갖겠습니까? 네, 사이즈는요. 10.5 요기 내경은 6.5 높이는 18 요아이 21만원 그중에 온중에 21만원이 가장 비싼겁니다. 네, 그전에는 이 정도 되면 25만원까지 갖겠네요. 네, 요렇습니다. 요아이 21만원 자측입니다. 상당히 예쁘고요. 자, 우측 보실게요. 우측은요 10.5 내경은 6.5 높이는요 18 요렇게 나옵니다. 요아이 18만 5천원 요렇습니다. 요아이 양각이에요. 네, 요아이 양각입니다. 18만 5천원 21만원 요렇습니다. 네, 요기서 좋으신걸로 좌우 써주십시오. 테이브는 여기까지 보여드립니다. 요까지 보여드리는데요. 요아이는 이제 가격 먼저 보자면 요아이 20만원입니다. 사이즈는요 10.5 나오고 높이 높이는 18.5cm 조금 크네요. 요아이도 물론 양각입니다. 요렇게 예쁘게 된 아이입니다. 네, 요아이 20만원 보여드리면서 어 다미부는 여기까지 보여드립니다. 아델라입니다. 요아이는 아델라인데요. 두 점만 할인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아델라 요런 아인데요. 바디 색깔은 블랙이면서 요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15.5cm 나옵니다. 높이 16cm 이렇게 나온 아이입니다. 네, 요아이 25만원짜리입니다. 25만원짜리 요아이 20만원에 드릴거에요. 네, 요아이 아델라 25만원짜리 20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델라 요렇게 두 점 보여드립니다. 네, 요아이도 굉장히 예쁜데 시집을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이도 오늘 할인 많이 해드릴거에요. 받아보시면 정말 예쁩니다. 장미 또한 굉장히 예쁘고요. 요 여인 굉장히 예쁜 요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내경 재워드릴게요. 내경 내경은 13.9 나옵니다. 높이 18 요렇게 나온 아인데 요아이 가격이 32만원짜리입니다. 32만원짜리를 요아이는 할인 많이 해서 요아이를 25만원에 드려볼게요. 25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델라는 요렇게 두 점 할인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요분아이는요. 지당은숙입니다. 요아이 지당은숙인데요. 어제 요아이 실방에서 거의 다 나고 몇 점 안 남았는데요. 몇 점 남은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사이즈 보시니까 사이즈는요. 10.5 나오죠. 내경도 좋습니다. 9 나오고요. 높이 12 나오는 아이 네, 요아이 4만원짜리입니다. 요렇게 예쁜 아이 4만원짜리입니다. 요렇게 나무에 새가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요아이 4만원짜리죠. 요아이는 3만원짜리입니다. 3만원짜리 사이즈 8 나오고 높이는 9.5 나옵니다. 네, 요기는 물고기 같아요. 물고기 물고기 그러면서 요렇게 놓으시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3만원짜리 4만원짜리 하면 7만원인데요. 2개 해서 요렇게 6만원 드려볼게요. 2개에 6만원 드려봅니다. 요분아이는 요렇게 한번 묶어서 가볼게요. 요아이는 빨간 색깔인데요.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는요. 9.5 높이는 10 나옵니다. 요아이 3만6천원 요아이 3만6천원 예쁩니다. 요렇게 놓으셔도 되겠고요. 요아이는 바지 색깔 블랙인데요. 3만4천원 사이즈 사이즈는 8.5 4경 7.5 높이 10 요렇게 나온 아인데 요아이도 2개 하시면요. 7만원이에요. 근데 요아이도 2개에 6만원 드려볼게요. 요분아이는 요렇게 한번 와봤는데요. 요아이는 조금 높은 분입니다. 높은 분 자 보시니 9 나오고 4경 8 높이 11.5 요아이는요. 10.5 높이 10 요렇게 나온 아인데 3만6천원 3만6천원 같습니다. 가격이 같아요. 요아이도 3만6천원 3만6천원 2개 하시면 7만2천원 이잖아요. 근데 요것도 그냥 같이 2개에 6만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이는요. 요건데요. 네. 요겁니다. 요아이는 요렇게 목대인 아이시면 굉장히 예쁜 그런 화분이고요. 사이즈는 사이즈 보시니까 9.5 나오고 높이는 14 이렇게 나온 아인데요. 네. 요렇습니다. 제가 요아이를 실방에서 4만8천원에 판매했습니다. 요렇게 비슷한 나이에 요아이 5만원짜리에요. 5만원짜리 요아이를 4만8천원에 드립니다. 요아이는요. 요렇게 둥근 화분이에요. 둥근 화분인데 요아이 가격이 개당 6만원짜리입니다. 6만원짜리인데 요기에는 아프리카 식재하면 굉장히 예뻐요. 아프리카 식물 식재하면 굉장히 예쁜 요런 아이고 지당 은숙이 칼라가 화려하잖아요. 칼라가 이렇게 화려하기 때문에 식재를 해놓으면 굉장히 예쁘답니다. 요렇게 화려하기 때문에 자 요아이 사이즈 보시면 12.5 나오고 내경 11.5가 넘게 나오고 무피도 11.5 이렇게 나옵니다. 요아이 흰색깔입니다. 흰색깔로 바디 흰색깔 굉장히 예쁘고요. 자 요아이도 5만5천원에 드릴 거고요. 한분이 요렇게 두개 가져가셔도 굉장히 예쁘겠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죠. 요아이는 블랙입니다. 네 6만이고요. 요렇습니다. 사이즈 자 사이즈 13 내경 12 높이 11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아이도 5만5천원 드릴 겁니다. 여기서 좋으신걸로 좌우 써주십시오. 가격 6만원짜리 할인해서 각 5만5천원씩 드려볼게요. 이것도요. 6만원짜리입니다. 요아이 디자인 굉장히 예쁘답니다. 디자인 예뻐요. 사이즈 12.5 내경 11 높이는요. 13.5 이렇게 나온 아이 네 6만원입니다. 요아이도 6만원짜리 5만5천원에 드릴 거고요. 요아이는 앞에서 보신거하고 비슷한거에요. 디자인이 요기 새 있습니다. 원앙이 두마리 앉아있고요. 석류나무입니다. 석류나무에 원앙이 두마리 앉아있는 요아이도 6만원짜리 자 11.9 나오고 내경 11 나옵니다. 자 높이 11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요아이도 5만5천원 요아이도 5만5천원 드릴겁니다. 자 좋으신걸로 자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영상은 요아이인데요. 요거는요. 판작업 반 큰 사이즈에요. 판작업 반 아이인데 네 이렇게 3개 남아있습니다. 판작업 반 8만원짜리가 사이즈 보시니까 10.5 여기도 10.5 높이는 높이는 18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 하나씩 볼게요. 요아이는 요렇게 요아이는 나팔꽃 같기도 하고 요렇게 부엉인가 샌가 요렇게 앉아있습니다. 네 요아이는 나팔꽃 어쨌든 요아이는 바디는 흰색깔입니다. 요아이 8만원짜리고요. 요 칼라 예쁩니다. 요아이 바디 색깔 검정인데요. 요아이 굉장히 예뻐요. 네 여기는 나비있고요. 요아이도 8만원짜리 그리고 요거는 요아이는 고슴도치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요렇게 요렇게 보시고요. 네 그래서 요렇게 보실게요. 고슴도치 같기도 해요. 네 요아이는요. 제가 8만원짜리를 각 7만 5천원씩 드렸습니다. 7만 5천원씩 드렸고요. 요거는 고슴도치 같은데 제 마음에 그림이 조금 안 들어서 어제 7만원에 드린다 했는데 안나갔습니다. 맨 오른쪽 것만 7만원에 드리고 두개는 7만 5천원씩 드릴거에요. 네 여기서 좋으신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일요일 토끼는 쉽니다. 월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